영화를 하면 스태을 많이 읽는 사람? 요즘 많이 보는 거에요? 활동하기 안 좋은 거에요? 최근까지 읽어본 사람 언제? 영활동 전까지? 기억에 남았던 책 한 명씩 얘기해봐. 저 용의자 액션이 있어요. 오 영화 아니야? 아니 그게 원장이 영화를 썼어요. 제일 좋아하는 책. 하리보. 헤리보. 뭐야 나도 봤어. 아니 영화를 해봐. 헤리보. 어린왕자. 오 어린왕자.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읽을 때랑 5년을 읽을 때랑 10년을 읽을 때랑 준현이 형이 어린왕자 다시 읽었대. 서른 몇 살이 다시 읽었으니까 감회가 남다르다는 거. 누가 그 얘기하고 있어 지금. 몇 년에 한 번씩 읽어봐요. 심심해서. 그럴 때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. 수호가 리더인 경우가 있구나. 똑똑해요. 근데 이 책에 있는 글을 내가 한번 읽어봐. 너의 한마디 나는 강해져. 위로. 너의 한마디 나는 강해져. 약간 여자들이 남자한테 하는 말이야. 500. 오빠. 오빠. 진짜요? 너의 한마디 나는 강해져. 오빠 이러면 남자한테 배낮이 생기잖아. 뭔지 알 거야. 너희 잘하나? 너희 잘하나? 우리 잘하나? 오! 바로 알겠어. 시우민이랑 시우민이랑 돌려가면서 봐. 아 네 제가 먼저 보고. 그 다음에 재밌는 글귀 나한테 문자로 보내. 어. 수호? 네. 수호가 내 번호 아닐까. 아 알겠습니다. 암호 거짓말 하네. 고마워. 나중에 문자로 성공할게. 네. 안녕. 감사합니다.